강제추행 범죄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처벌되냐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고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가능한 만큼 현재 얼마나 선처가 가능하실지 선처가 간절하실지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다급함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제가 사실만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의하셔야 될 말이 그겁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가 정말 진정으로 사건 해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깨우쳐야 하는 게 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100%라는 퍼센테이지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요구되는 전략이 다르고 굉장히 세부적인 요인 하나만으로도 판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이라든지 판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에게 승소를 100% 장담하는 것은 그저 사건을 수임하겠다. 그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저는 사건을 수행할 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가감없이 의뢰인에게 공유를 합니다. 모든 사건에 좋은 일면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들까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려줘야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적절하게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들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 전에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용이 점점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 비싸면 좋은 변호사, 비용이 저렴하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변호사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틀린 생각입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결코 비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정말 합리적인 수임료로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는 비용이 아닌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동안 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문제가 된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해결을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는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신경 쓰시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그 이후에 체크를 해야 할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형사사건에 있어서 의뢰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항상 변호사 선임비용을 궁금해하십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실제 진행 상황,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천만원 내에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지금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또는 성범죄 사건이 휘말렸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언행 자체를 삼가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 수임을 진행할 생각이 없는 단순한 법률 상담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야지 됩니다. 자문이라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형사처벌 또는 선거형도 들어야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든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성범죄자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치밀하고 면밀한 대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양형에 필요한 사례를 파악하고 혹시나 있을 불리한 요소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입회 보장제도 실시를 통해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등에 100% 동행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함에 있어 불리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에 성범죄에 연루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항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연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